안녕하세요.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2021년도 국가지 9급 회계약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고 오신 많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이 시험이 뭐라고 항상 인간이 시험 앞에서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만 가지의 후회와 번민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들 각자가 잘 봤던 못 봤던 간에 어찌됐건 그 힘든 과정들을 쭉 여러분들이 인고하시고 시험장까지 가시고 또 그 안에서 어찌됐건 최선을 다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본인에게 그래 고생했다라고 하는 수고의 격려의 위로 한번 해주시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봤던 그 결과물들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해설강의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난이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회계학 시험은 재무에게, 원가에게, 정부에게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재무에게 해당하는 문제 올해는 1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매년 13개에서 14개 정도 한두 문제씩의 차이가 좀 있죠. 올해 원가회계가 4문제. 그래서 보통 재무에게가 13개가 출제가 될 때는 원가가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던 건데 올해는 재무에게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에게 2문제, 또 어떤 해에는 정부에게가 3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 고르지는 않는 편인데 올해의 케이스에서는 정부에게의 경우도 매년 계산 문제가 나오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서수령 형태의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쭉 문제들이 난이도가 쉬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해설에 해당하는 모든 평들까지를 넣어서 제 카페에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문제의 난이도들이 어떠한지, 문항별로 난이도가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찬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풀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난이도라고 하는 건 강사 입장에서 제가 쭉 2021년 또 실전동형 모의고사를 준비해왔던 그 난이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의 비교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보신 여러분들 각자는 내가 느낀 난이도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난이도가 서로 일치한다, 안다라고 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난 이 개념을 헷갈려 하고 뭐 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부족한 점들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해설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여정, 우리 앞으로 지방직과 그 다음에 뒤에 7급에 해당하는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약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난이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시험에서 지금까지 쭉 다루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강조해서 다루었던 전 범위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 밖을 벗어난 문제도 없었고요. 특이하게 상급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계산에 해당하는 복잡함을 주는 형태의 문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편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수 있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 제 카페에서도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면 조정 점수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제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신기가 있는 거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쭉 많은 수험이라고 하는 이 전장을 치러왔던 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겸치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계가 쉬웠던 어려웠던 조정 점수는 높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쨌건 시험장에 나와서 각 개별 문제 하나하나를 보고 풀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 안 보고 그냥 해설강의 내지는 기출문지만 받아 봐가지고 풀어봤을 때는 문제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압박감을 받아가면서 내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 안에 100분 안에 100문제를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계의 계산 문제를 다루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돌이켜 나와서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고 항상 시간에 대한 압박에 쫓기는 게 바로 우리 회계학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리 쉬워도 만점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목별로 한 교시 한 교시 이렇게 다루는 모르겠는데 합쳐놓고 하나로 믹스해서 다루다 보니까 회계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 제약의 한계 때문에 올해도 저는 예측합니다. 조종 점수가 작년만큼 깡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조종 점수가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회계학을 시험 보신 분들의 경우는 1회 1비 하지 마시고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원성이 자자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하더라. 정말 그 개념 헷갈렸다라고 하는 본인이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회원과 원성이 굉장히 많을 수는 있으나 이게 나중에 항상 뒤바뀌는 게 점수 나왔을 때 조종 점수를 환산해 나왔을 때는 정말 반대의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금의 마지막 플러스 알파의 미지사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1회 1비 하지 마시고 지금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또 남은 여정들을 어떻게 부족함 없이 채워갈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한번 접근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말 문제죠. 올해 말 문제가 특별히 어려웠다라고 카페에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 문제를 어렵게 느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준서 중심으로 기본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준서 중심으로 쓰여 있는데 기준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보통 회계학 시험에서의 말 문제는 기준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서에 있는 문구 그대로를 따서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회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의역해서 출제의원이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의역해서 각각의 문장들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가 유독 특이하게 후자였죠. 이제까지 공무원 시험은 이 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기준서를 100% 따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기준서를 그대로 따서 쓴 것은 사실 거의 없고요. 약간 의역해서 각각의 당하는 지문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솜생들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낯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렵게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내내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 중요하다고 다룬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출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부분만 보게 되면 기출 외에서 뭔가가 출제가 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기출 외의 내용까지를 죄다 커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본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했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가 강의를 했었냐 강조했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강조를 하고 기본서에 실려있다 하더라도 기출에서는 안 다루어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올해 유독 다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험생 입장에서 기출 중심으로만 했다라고 하면 낯설 거고요. 기출뿐만 아니라 기본서까지가 올 커버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할만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올해 이 말 문제의 경우는 기본서 및 저의 강의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두고 복습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그런 해가 아니었는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회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형태의 문제를 묻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묻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의역된 문장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1번을 보시면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의 작성 주체는 누구다? 그렇죠. 회사.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자다라고 하는 거 제가 누차 강조 드렸었고요. 중요한 것 뒤죠. 회계 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그러면 경영자는 재무제표 안 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우리 실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영자도 이러한 재무정보가 유용하다라고 여길 수는 있다. 그러나 경영자는 내부에서 지가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경영정보를 갖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목적으로 재무정보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다.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지 경영자를 위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재무정보의 보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사의 경영자도 회사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지 성과가 어떤지를 재무정표라고 하는 이 재무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게 공급자 수요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꼈을 수는 있지만 경영자도 재무정보에 있어서 공급자이자 뭐다? 수요자예요. 다만 재무정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경영자가 아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이들이 이 재무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오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이 돼야 되겠고 굉장히 쉬운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장 기준소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꼈던 것 뿐인데 제가 쭉 회계를 설명하면서 약간 아줌마스럽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나 봐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인 게 제가 이런 각도에서도 저런 각도에서도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의역된 문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차 여러 번의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제가 경영자가 재무정보에 대해서 지가 필요할 때마다 지 입맛에 따라서 재무정보로 가까워서 볼 수 있게끔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챙겨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게 오답인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어쨌건 2번부터 갑니다. 경제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회계정보는 우량과 비우량 기업을 구별하는 데 이용이 되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문장 기준소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문장 거슬리는 내용이 없고요. 세 번째 갑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정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도 제가 맨 처음 회계율 처음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 재무정표 작성을 회사가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저 같은 회계사가 감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사를 거친 다음에 외부의 재무정표를 공시한다라고 해서 전자공시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정표들까지 쫙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이제 외부감사는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저밖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2번부터 계산형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가 앞에 그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시험지 받아보기도 전에 연수학계법 X4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결론 너무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문제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푸념인 거고 시험장에서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내 싸우는 적이 치사하던 내 싸우는 적이 어떻게 행동을 하던 내가 맞춰야죠. 맞춰야 합니다. 눈에 불을 쓰고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자 1년도 7월 1일 날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120에 취득 그리고 나서 안에 내용 들어가 있고요. 연수학계법 4년도 포괄손익계산세에 보고하게 될 감가상각비 우리가 낯설게 느꼈던 이유는 1년도 7월 1일 오 그래 연수학계법 기중에 취득했던 거에 대한 연수학계법 나 할 줄 알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감가상각비가 2년도 것을 물어보는 거에 비해서 해당 내용은 4년도를 물어본 거다. 자 별거 없습니다. 조금 순차적으로 더 많은 형태들을 조금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원리는 같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시작하기로 했냐면 X1년 7월 1일 항상 취득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1년 단위로 끊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X2년 7월 1일일 거고요. 그 다음 X3년 7월 1일일 거고요. X4년 7월 1일일 것이고 X5년 7월 1일까지 감가상각을 해갈 겁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건 4년도 포괄손익계산세에 인식하게 될 감가의 상각비이기 때문에 자 4년도라고 하면 3년도 7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 그리고 4년도 7월 1일에 출발해서 이 형태를 1월 1일로 바꿔볼게요. 12월 31일이 3년도 12월 31일이고 4년 기준으로는 1월 1일일 것이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결국은 제가 이렇게 1년 단위로 턴을 나눈 이유는 상각률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였던 것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상각률이 자 첫 번째 해외 상각률은 연수학계법 4년 기준이니까 자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년이고요. 자 4년 기준으로 하시면 10년이 되겠죠. 10분의 4, 10분의 3, 그리고 10분의 2, 그리고 10분의 1 해서 두 개에 해당하는 상각률에 각각 6개월 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 그림 한 번만 그리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해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각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상각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자 10분의 2의 상각에 해당하는 것을 12분의 6만큼 그 다음 10분의 1에 해당하는 상각률에 대한 것을 12분의 6만큼 요렇게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 안에 보시면 120만원에 대해서 잔종가치가 20만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연수학계법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하게 되죠. 자 120에서 20 차감하시면 얼마가 된다? 100이 되겠다. 자 해서 요거 정리하는 방법이요. 요렇게 해서 바로바로 올려버려라 라고 강조드렸고요. 자 끊어서 올려버리면 1, 끊어서 올려버리면 0.5에서 1.5가 될 텐데 10에 100을 나누시면 10만원에 대해서 1.5 바로 계산하시면 15만원이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바로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다소 낯선 유형, 유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또 유형이 전체 비율로 따져보시면 유형도요. 거의 80% 동일하고 뒷부분만 한 20% 정도 차이를 내는 형태의 유형이고요.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지겹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수학계법 연습은 했었고 다만 이렇게 길게 물어보는 치사함이 없었다 뿐이지 이미 충분히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래 연수학계법 그 다음 기중취득해서 1년씩 단위 끊어가는 거 다만 4년 또 꺼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억셉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도 재무회계 문제고요. 자 우리가 재무회계 문제 중에서도 이런 형태의 유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난이도 쉬운 형태의 문제죠. 심지어는 모의고사 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내면 민망할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만 모의고사에 넣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망한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다만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뭘로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것만 꼽아주시면 될 텐데 일단 갑니다. 모든 매출이 외상 그 다음 총 매출액이 80 매출 채권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유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총 매출액 하면 IS 정보 그 다음 뒤에서 매출 채권으로 유입한 현금 OK CF 정보 IS CF 그러면 이제 BS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 손상차손 즉 대손의 삼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물어보고 있고요. 즉 우리가 IS 정보에서 매출액 그리고 대손의 삼각비 그 다음에 이제 BS 정보 그리고 나면 캐시 정보 CF 해서 BS 정보 안에는 델타 매출 채권 델타 대손 충당금 될까요? 자 그러니 IS, BS, CF가 다 착장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 뭐 사용하시면 되죠? 붕괴법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붕괴법 한 방에 갑니다. IS, BS, CF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건 손상차손이니까 비용자리 X 집어넣을 거고요. 자 이제 매출액에 해당하는 손익자리 채워넣습니다. 80만원 만큼 집어넣으시겠고 자 매출 채권으로부터 현금 회수액이 얼마냐라고 주어져 있으면 60만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CF자리에 6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BS 갑니다. 자 델타 매출 채권, 자 기초에서 기말 50에서 45만원이니까 5만원만큼 감소, 자산의 감소하면 5만원만큼 여기 들어가실 거고요. 자 충당금에 해당하는 건 여기 증감 같네요. 그래서 증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쪽 왔고 맞춰서 X 얼마냐라고 보시면 25만원이다 라고 하는 거 한 방에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해서 정답은 25만원 해서 1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쭉 많이 봤던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형태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붕괴법에다 어떻게 실어넣으면 될 거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들어와 있네요. 자 이제 4번 갑니다. 말 문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4번 형태의 말 문제 보시면 감사할 따름이죠. 자 4번 갑니다. 상각구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사채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까지 쭉 사채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말 문제는 어렵게 출제할래야 할 수가 없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채의 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문장들을 좀 정리해서 보셨으면 좋았겠고 굉장히 항상 루틴하게 오답으로 나오는 형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시면 자 사채 발행할 때 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효유자율은 발행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 무조건 높아지죠. 내가 돈 빌려오는 중에 누구한테 삥을 뜯겼다. 그런데 나는 똑같이 갚아야 된다. 내부담이 세진다. 그래서 그게 할인이든 할증이든 액면 반응이든 내부담은 세집니다. 유효유자율은 높아집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액면이자가 시장이자보다 낮아요. 액면이자는 주겠다는 이자 시장이자는 달라는 이자 달라는 만큼 못 줘요. 할인 발행해야겠죠. 할인 발행하게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갑니다. 할증 발행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장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오케이 1, 2, 3 다 맞으니까 보지 않아도 4번이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어찌 그리 되나요? 마지막에 4번 마지막 점검하시면 할인과 할증 모두 상가객은 점점 증가하죠. 이런 정도는 아예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라 강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점차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할증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셔도 이미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유효유자로 인식한 이자 비용과 그 다음에 액면이자로 인식하는 이 이자 비용의 둘에 해당하는 갭 차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둘 다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거의 외워라라고 하는 사안이었고요. 제가 회계를 강의하는 내내 한 번도 외우라고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동의하실 거고요. 다만 모의고사 때는 주구장창 입에 뭐라고 붙여서 강의를 했죠?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문제의 유형을 외워라. 아예 문장을 외워버려라. 통으로 외워버려라. 왜? 시험장 가서 생각할 시간조차 아까운 거니까 바로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외워라 외워라를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올해 제가 실전동형 모의고사를 만들어낼 때 사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어려운 문장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헤맬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고 해서 굉장히 고심해서 사체 문제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질문이 있었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아예 당초에 그냥 외워버리고 시험장 가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던 형태 문장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겠고요.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5번도 우리가 익히 풀었고 쭉 사례 안에서 천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풀기도 했었는데 다만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냐고 하는 거. 자 일단 문제 들어가서 보시면 1년 초에 토지를 새로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새로운 사업을 건설하기로 해서 토지 취득 후 갖고 있는 창고 건물을 다 철거했다. 그러면 우리는 몽땅 뭘로 본다? 토지로 본다. 되죠? 창고 건물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토지로 본다. 자 이 상태에서 취득 후에 바로 공사 취득 및 신축 공사와 관련된 지출력이 다음과 같은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토지가 얼마냐 그 다음에 건물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들을 갈라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우리 천재에서도 이런 유형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산할 금액 아니 건설 중인 자산이 뭐죠? 건설 중인 자산인 거예요. 완성된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건설 중인 자산이지 뭘 구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건물 구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해서 이 안에서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원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다? 건물 원가 구해라. 딱 그 얘기죠. 그래서 갈라보면 됩니다. 첫 번째 토지 구입 가격 토지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 토지 창고 철거비용 토지 될까요? 자 그럼 이제 건물 언제부터 들어가냐 새로운 사옥에 대한 설계비는 일단 건물로 보셔야죠. 지금부터 건물에 대한 건축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굴착비용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토지에 뭔가 원가가 마구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건물이냐면 땅 파기 시작할 때부터는 건물이다라고 했던 거 여러 번 제가 강조했어요. 땅 파기 시작할 때부터는 건물의 원가로 간다. 그래서 굴착비용이라는 게 뭐다? 땅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원가로 가셔야 되겠고요. 자 건설 자재 구입비용 하면 재료비일 거고요. 그 다음 건설 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차익금에서 발생한 이자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차익금가의 자본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당 내용도 건물의 원가로 가야겠고요. 건설 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 인건비죠. 해서 이 해당 사항 뒤에 내용들을 쭉 다 더해주시면 8,350원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원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고 건설 중인 자산을 거쳐서 건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탄탄하게만 이해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되짚어 물어보고 싶어요. 기출하고 똑같은가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섯 과목을 다 한 번 시험을 맛보셨기 때문에 과목별로의 특성이 조금 보일 겁니다. 기출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아무리 기출에서 나온다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기출과 정말 다른 형태의 유형이다라고 느껴지는 형태의 과목들이 있는데 회계가 그렇습니다. 회계는 사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기출의 원류를 두고 있어요. 기출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바꾸거나 그 안에 뭔가 하나만 회계 처리를 특이한 걸 심어 들어가도 기출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형태의 낯선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런 형태는 내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 해도 기본서예요. 항상 강조합니다. 기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시험 보시면 제가 시험에 출제했던 모든 내용들이 기본서가 올 커버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검색하셔가지고 스스로 하나하나 문제 매칭에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시거든요. 아 올해도 기본서였다. 기본서를 다 받더라면 맞췄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기출을 넘어서는 나머지 유형들은 기출에서 강조가 되지 않은 형태들이 전부 다 기본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본강의와 심화강의 제가 했던 강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들었느냐에서 나머지 플러스 알파의 점수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문제로 구현됐을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응용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회계천재라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응용문제를 신호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항상 매년 시험을 보고 나면 그럴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과정을 다 찬찬히 따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걸 항상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데 올해 시험은 제가 정말 100% 확신합니다. 제 과정을 쭉 따라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다라는 100% 정말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와서 다시 제정신을 갖고 풀어보면 이거 다 배웠던 건데 맞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라고 하는 형태로 전부 다 무릎을 탁탁 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었는데 반론이 있으시면 카페 얘기하시면 돼요. 가르쳐준 거 없지 않냐? 라고 하시면 제가 손 들고 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여정 안에 결국은 시험 안에서 모든 내용이 커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 강사가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리더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문제인 거고요. 여러분들을 주어진 형태의 내용만 완벽하게 소화하고 따라왔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책임을 사실은 강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험에 특히 국가지 9급 이 회계학 시험에서는 정말 올케어가 다 될 수 있게끔 모든 문제가 다 제 기본소와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천재와 그 다음 모의고사를 통해서 100%가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쭉 성실하게만 따라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시험입니다. 어찌 됐건 이렇게 해서 이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를 보면서요. 전 개인적으로 화가 났어요. 아시죠? 우리 재평가 얼마나 빡세게 공부했는지 재평가가 이제는 감가사각하는 자산의 재평가에 대해서 손상과 환입까지를 물어볼 정도의 시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제 예측이었어서 정말 여러분들 빡세게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서로가 허무하지 않았을까 실수하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문제를 답을 꽂아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토지라고 딱 주어진 순간 감가사각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묻는다 라고 하는 순간 긴장이 확 풀리죠. 감가사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업핸다움만 반영하면 됩니다. 자 해서 100만원에 취득했다가 90만원으로 깔아앉았는데 그 다음에 105만원이래요. 해서 100만원이었다가 90만원이었다가 105만원이다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2년도에 손익으로 반영할 부분은 100에서 90만큼 깔아앉았을 때는 10만큼 손실이었을 거고요. 다시 2년도에 업하고 올라갈 때 10만원만큼 해당하는 것을 단기의 손익 즉 일명하여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할 거고요. 자 그보다 더 추가로 올라간 부분 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겠죠. 10만원 5만원 정답 3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보고 허무했어요. 내가 풀었던 그 많은 감가사각 재평가 모형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실망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지방직이나 7급이 남아있는 시험이 대상자의 경우는 나올 겁니다. 우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시켜놨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고 나면 이런 재평가 문제 따위야 굉장히 껌이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는 낯설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낯섬 정도의 문제지 제가 강조했던 형태를 다시 한번 항상 중심은요. 결국 저한테 배운 게 전부거든요. 왜 이렇게 딴 데 가서 배우셨어요? 아니잖아요. 저한테 배우신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배운 내용 안에서 제가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면 제일 중요한 중심 뭘 잡으라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떠올려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안에 보시면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항상 자동으로 발견되는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시산표와 관련해서 오류라고 하면 발견되는 오류와 발견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강조를 드렸고요.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발견이 되는 오류예요. 괜히 앞에서 자동으로라고 하니까 별다른 게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되는 오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중심이 이 안에 붕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시산표 상에서 발견이 되려면 항상 뭐라고 그랬죠? 쫙다리. 왼쪽과 오른쪽에 안 맞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자동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자동이라는 단어는 그냥 추재위원이 지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수식어로 붙인 것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 어찌됐건 발견되는 오류라고 했으니까 시산표 상에서 발견이 되는 오류와 그렇지 않은 오류 두 가지를 구분해 생각해 보시면 적어도 발견이 되려면 짝다리. 왼쪽과 오른쪽이 안 맞으면 돼요. 1번 가봤더니 80이 처분하고 붕괴를 신경 쓰지 마요. 현금 80에 기계장지 8만 짝다리죠. 이거 무조건 발견됩니다. 나머지 사안은요. 사실은 죄다 다 오류예요. 그래서 항상 시산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자체가 오륜데라고 하는 순간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시산표에서의 발견되는 오류라고 물으면 아예 S장 쪽 쳐다보지 말고 양쪽, 왼쪽 오른쪽에 차대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만 따져보라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많은 문제를 그렇게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오류인데요. 이 중에서 얘만 차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발견되는 오류 정답 1번이 돼야 되겠고 단순히 내용상으로만 따지면 60에 처분했으면요.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계정감원 명칭 뭐 이런 것들이 달랐다라고 해서 오류는 오류지만 중요한 건 짝다리가 아니라 60, 60이니까 얘는 균형이 맞겠죠. 그 다음 디귿 봐 보시면 토지를 처분하고 토지에 대해서 처분했으면 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현금에 대한 이 계정 명칭이 양쪽이 차대가 바뀌었으나 의미 없고요. 전부 다 똑같이 30, 30 들어갔으니까 균형이 맞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신입사원과 월 50만원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회계 처리했다. 정신 차릴까요? 고용계약만 체결한 것 가지고서 붕괴해요? 얘가 일을 해야 주무가 생기는 거죠.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신입사원이 일을 해야만 내가 뭔가 붕괴를 넣는 거지 그냥 단순히 계약만 체결했다라고 하는 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회상의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될 거냐? 안 돼요. 왜요? 짝다리가 아니라서. 50, 50이 다 꽂혀 들어왔기 때문에 균형이 맞다면 발견되지 않는 오류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끼게 출제를 했으나 게다가 또 시험장 가면 내 인생 걸려있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신중해요. 너무 신중한 것도 병이야. 그냥 딱 그럴 때는요. 가장 기본 원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시산평 문제가 딱 나오면 오류 나오면 아 발견되는 오류와 발견되지 않은 오류 난 이것밖에 안 배웠어. 어차피 여러분들 저한테 배운 것만 푸는 거예요. 저한테 안 배운 거를 시험장 가서 왜 풉니까? 어차피 다 맞을 필요도 없는 건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다 맞을 필요도 없는 건데 안 배운 걸 그때 가서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우리 항상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운용력은 일도 없다. 그러면 배운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판단해서 풀었다라고 하면 훨씬 가볍게 쳐내고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형태의 유형이 이미 기출에 있고요. 그 기출에 해당한 유형을 출제위원이 조금 더 숫자로 복잡하게 실어놓았던 문제인 건데요. 수정 후 시산표상에서 수정 후 시산표상에서 기초의 이익이 여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정 후 시산표상이면요. 일단 원리를 따져봤을 때는 안에 있는 지금 수익과 비용들이 수정 후 시산표상에 남아있다는 건 이런 내용들이 단기 순이익으로 조합이 돼서 이 경우를 아직 꽂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장부 마감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후 시산표상에서는 기초 이익률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요. 간단해요. 시산표 와꾸 맞추면 돼요. 시산표 와꾸를 맞추면 수정 후 시산표고요. 수정 후 시산표상에서의 와꾸를 맞추시면 이 와꾸가 서로 뭔지는 이미 제 강의를 쭉 들었던 분들은 새삼스러워 낯설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와꾸가 뭔지를 맞추고 나면 중간에 구멍 뻥 뚫려있는 기초 이익률은 얼마인지를 바로 맞춰올 수 있겠죠. 결국은 출제인이 원하는 이 니즈가 뭐냐라고 하는 걸 빨리 파악했을 때 아 이놈의 것들을 왼쪽 오른쪽 자리 잡아서 와꾸를 맞춰봐라. 그 얘기인 거구나. 그다음에 지금 수익비용이 여전히 살아있는 건 마감을 하기 전 단계이다 보니까 기초 이익률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아직 수익비용이 이익으로 합산돼가지고 이익률은 아직 안 들어간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자 이제 왼쪽 오른쪽만 갖다 꽂으시면 됩니다. 이게 뭘 여기 안에서 자산이고 비용이고 그다음에 부채고 자본이고 수익이고 자리도 판단할 필요 없어요. 왼쪽 오른쪽만 갖다 꽂으시면 돼요. 양쪽하고 맞췄을 때 오른쪽에 여기 한 영역 기초 이익률에 해당하는 이 영역만 빵꾸일 거라서 양쪽 맞춰가지고 왼쪽 오른쪽 같다라고 하는 걸로 놓고 역산해서 이게 빵꾸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만 구분합니다. 자 매출에 해당하는 거 그래도 또 따질까봐 자리를 대략은 잡아드릴게요. 자 수익자리 당연히 오른쪽이겠고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거 비용자리 그 다음 급여에 해당하는 거 비용자리 자 세로본으로 내려갑니다.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거 자산자리 내려갑니다. 미지급비용에 해당하는 거 부채자리 내려갑니다. 자본금에 해당하는 거 자본자리 옆으로 갑니다. 현금에 해당하는 거 차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거 차변 매입채무 해당하는 거 부채자리 내려가서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거 부채자리 그리고 미수수익에 해당하는 거 자산자리 이런 거 물어보는 건지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허무하죠. 양쪽 갖고 맞춰서 끌어올라가 보시면 14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계산해낼 수 있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원리냐라고 하는 우리 회계원리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힘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힘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도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홍수로 소실된 상품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훨씬 부담이 덜하죠. 동영무의고사 내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시험의 연습은 양쪽 발과 팔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면서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다. 시험장에 가서 그 모래주머니를 다 털어버리고 가볍게 홀라당 날라다닐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험장 가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딱 그 문제가 아닐까.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양쪽의 날개를 펴서 훨씬 더 응용되어 있는 유형 형태들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갑니다. 소실상품으로 추정된 게 얼마냐 재무역의 재고자산 문제 일단은 재고자산의 T계정을 까실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기초상품의 재고라고 했으니까 25만원 그 다음 단기상품에 해당하는 매입액 얼른 찾아오시면 되겠죠. 130만원 항상 이 매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변주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를 빠른 속도로 스캔해 봤더니 변주가 없습니다. 딱 느끼는 순간 문제가 심플하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 총액이 있어요.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매출액의 이익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둘을 조합해서 뭐가 나와야 한다? 그렇죠. 매출 원가가 나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출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갖고 있는 매출액을 통해서 추정해서 끌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매출액이 120만원이라고 할 때 이익이 20%면 원가율 몇 퍼센트? 그렇죠. 80%다라고 해서 끌고 나와 보시면 826에서 96만원만큼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장부상에 모름직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했던 재고가 얼마냐고 했을 때 양쪽 악구를 맞춰주시면 155만원에 양쪽 악구 맞춰서 반영해 주시면 자 59만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장부상에 모름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59만원인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홍수가 발생해서 15만원의 상품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안에서 살아남은 게 얼마다? 15만원이 살아남았다. 자 그러면 망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다? 44만원이 망했다라고 해서 결국 소실부분은 44만원이라고 하는 걸 잡아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안에서 안에서 재고자산을 추정해서 매출총이익률법으로 끌고 가는 형태의 가장 기본골 어느 박자에도 이 매입에도 매출에도 변주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가장 기본골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원리에 충실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말 문제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 10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10번에 해당하는 문제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들과 한번 비추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갑니다. 자본조정 자 우리끼리 자본조정을 처음에 회계올리 삐약삐약 배우실 때 뭐라고 배우셨죠? 자본조정은 쓰레기통이라고 그랬죠. 결국 자본금과 자본익려금 그리고 자본조정 이 3개의 카테고리는 자본거래의 결과를 담는 거다. 기억 더듬어 보세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뭔가 주주와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자본거래를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혹은 줄였다라고 할 때 액면에 쓰여있는 형태의 발행 금액과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주식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자본금과 자본익려금을 결정을 할 텐데 뭔가 회사가 자본거래에서 냉겨먹으면 자본익려금이지만 손해를 보면 자본조정이라고 하는 쓰레기통이 들어가죠. 다만 무조건 모든 게 다 손실로만 꽂히느냐 유일하게 자본조정 안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어요. 그것도 항상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자본조정 안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항목 누구예요? 그렇죠. 미교부 주식폐당 기억 떠올리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본조정이 쓰레기통인 이유가 이게 자본조정이 무조건 자본의 차감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꼭 마이너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플러스로 들어가는 자본조정 항목이 있다. 그게 미교부 주식폐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자본의 차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쓰레기통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머지 잡스러운 걸 다 담는다. 잡스러운 것들을 자, 해서 갑니다. 성격상 자본거래 해당 오케이 굿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본의 차감적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플러스도 있다니까요. 쓰레기통 성격을 갖고 있어요. 차감도 있고 플러스도 있어요. 미교부 주식폐당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본금이나 자본형으로 처분할 수 없는 누적적인 어떤 정립금적인 성격을 갖는다 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누적적 정립금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약간 어폐가 있고요. 실제인은 이걸 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붙잡고 묻고 싶다. 그래서 이게 거슬른다기보다는 이게 거슬르는 거예요. 차감적 성격이 아니라 가산도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미교부 주식 배당이라는 거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되죠. 물론 좀 그래요. 이렇게 됐는지 좀 그렇긴 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내용 안에서 오답이라고 하는 거를 골라낼 수 있다. 두 번째 보시면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유자, 발행자 이름은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유자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라고 하면 상환우선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걸 부채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누가? 그걸 쥐고 있는 놈이 너 돈 갚어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갖고 있는 놈이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돈을 빌린 자에게 야 너 돈 갚어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돈을 조달했던 자 입장에서는 얘를 부채라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간다? 금융 부채로 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고 우리 썰전에도 이 문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본인여금은 납입된 자본 중에서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뭐라고 얘기하죠? 고급직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인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외의 감자의 차익이라든지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계정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기포선 누객 중에서 일부는 당위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익염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재평가, 인여금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확정급여 제도에서의 재측정 손익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재분류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익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까리하게 말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눈치밥으로도 정답은 1번으로 찍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항상 그래요, 시험이. 나중에 돌이켜 나와서 다시 한번 제정신 갖고 풀어봐요. 아, 맞아. 그렇지. 선생님 저렇게 말했지. 왜 시험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라는 게 항상 뒤폭치면서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마찬가지 경험을 했고요.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내 인생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시험장에서 시험 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에 쫓기다 보면 충분히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압박감을 느끼며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푸는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렸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나와서 문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왜 그랬지?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한 문제들이 사실 상당합니다. 이제 11번 문제 가보시면 올해 정부에게 반성했나봐 작년보다 훨씬 쉽게 냈어요. 이걸 고급다고 해야 될지 잘했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긴장 풀고 또 내년에 어렵게 내면 안 될 텐데 계속 이런 느낌으로 쭉 쉽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자 11번 갑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국가에게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갑니다. 자 국채는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해서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제가 이거 촌스럽다고 얘기를 했죠. 기준에 분명히 뺀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차감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뺀이라고 들어가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기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안 난다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다. 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파생상품 몰라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대세지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팔세하셔도 돼요. 일단 읽어놔 볼게요. 파생상품은 시가로 평가해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산한다. 이거는 이런 걸 오답으로 팔리가 절대 없습니다. 혹은 오답이라 하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답일 거기 때문에 대세지향을 안 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화폐성의 화 부채는 이거는요. 나 몰라 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재무에게서도 배웠던 내용이고 그 재무에게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정부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강의한 겁니다. 강의도 했고 문제도 많이 풀었어요. 화폐성의 화 부채는 재정상태표율을 현재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가보시면 사회기발소에 대한 사용수익권 우리 사용수익권 어떻게 처리해요? 그렇죠. 자산의 차감 개정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많은 모의고사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오답으로 제시해서 제가 항상 냈던 문장이죠. 요거는 딴 거 몰라도 이게 오답인 거는 확 찾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에게 저한테 강의 듣고 문제들만 충실하게 풀어왔다 하더라도 딴 건 뭐 다 됐고 4번이 오답인 건 무조건 찾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에 해당한 문제를 보시면 자 원가에게 문제인데 올해 원가에게도 쉬운 형태들의 유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원가 자료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 빨리 가서 봅니다. 단위당 기초원가 그 다음 단위당 가공원가 그래서 얼른 들어가 봤더니 옳아 이거 실화야? 나 기본원가 장난하고 있어? 이거 두 개가 기본원가인데 그렇죠? 두 개가 기본원가입니다.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를 합쳐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 합치면 68,000원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좁혀질 거고요. 자 이제 문제 안에서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노무원가에다가 변동, 고정, 제조간접원가 합치시면 되는데 다만 고정제조간접원가가 통째로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건 단위당이라서 단위로만 환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월단 20단위를 기초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20으로 나누시면 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전환원가라면 4만원, 6만원, 만원, 토탈 11만원에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풀면서 기분 좋았을 문제가 되어야 되겠죠. 쉽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13번 갑니다. 자 원가에서 또 여기 회계의 순환과정 문제를 하나 더 넣으셨네요. 개별원가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거의 이제 순환과정 안에서 개정과목도 갈라내봐라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죠. 자 정상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고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배부 자 예정된 기계시간이 만시간이다. 문제가 요구하는 건 배부율이 얼마일 것이냐. 자 예정배부율 어떻게 산정하죠? 그렇죠. 예정조업도를 가지고 뭘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렇죠. 안에서 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지금 예산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이 안에서 뭘 찾아내시면 되냐면 제조간접원가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에서 안에 보시면 직접재료원가는 직접이니까 간접 아니고요. 간접재료원가라고 딱 간접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조간접원가에 들어가야겠고요. 자 직접노문가가 직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제조간접원가 아니고요. 내려가서 공장, 공장 판매 아니고요. 판매 관련된 거나 본사 오는 키워드 갈라내셔야 되겠고요. 공장, 그 다음 광고선점비도 본사와 관련된 거니까 나머지 해당하는 요 4개 해당하는 게 바로 제조간접원가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원가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 계산해 주시면 4만 5천원 계산돼서 나오고요. 문제에서 만시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잘려 나누시면 4.5만큼 해서 시간당 4.5 기계시간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기본 문제를 충실하게 기본기에 충실하게 문제를 만들어 내셨는데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건 예산 안에서 제조간접원가를 가지고 다룬다라고 하는 기본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제조간접원가를 어떻게 쏟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14번 갑니다. 14번에 해당하는 문제도 우리가 회계의 원리라고 하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앞에 회계의 순환 과정 안에서 기출부터 출발해서 선제까지 쭉 이어서 많은 유형들을 연습을 해왔던 문제이고요. 일단 문제를 들어가 봤더니 기말수정붕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산표를 깔 수도 있고 재무제표 본체를 깔 수도 있고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고 강조했었고요. 이때 자산비용 수익으로 다 쪼개가지고 문제가 주어지면 그때 뭘 깐다? 시산표를 까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수없다라고 하셔야겠죠. 옳지 않은 거다라고 했으면 짜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짜맞췄을 때 이익에 당하는 걸 딱 짜맞춰가지고 삼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지고 그러면 자산이 맞았겠다 안 맞았겠다 갈라낼 수 있을 텐데 재수없게 문제는 옳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해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걸로 빨리 태세전환을 하셨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시산표를 깔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먼저 했고 왜 시산표를 까냐라고 하면 각각에 당하는 수익과 각각에 당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각각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산표상에다가 각각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치는 게 훨씬 실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익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어차피 옳은 걸 구하라고 했으면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산표로 까는 게 훨씬 정확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갑니다. 8월 1일 날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현금 2,400원을 수치하면서 임대 수익으로 기록했다. 자 전액 수익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데 1년짜리의 임대 수익이 2,400인 거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월별로는 200원씩인 거죠. 자 그런데 8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 5개월은 맞고 나머지 7개월은 아니다. 이렇게 끌고 가셔야겠네요. 그래서 5개월이라고 하면 200원에 5개월 1,000원은 맞고 그 다음 1,400원은 아니다. 이렇게 끌고 가셔야겠죠. 다만 여기 안에다 영역을 나누실 때요. 심중으로 나누셔도 되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한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시산표기 때문에 자산비용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본 수익이다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끌어 나누실 거고요. 자 해당 내용 뭐가 뭐가 움직일 거냐면 수익이 아니면 한 끗 차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부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수익 기록했는데 수익 중에 6개월이 아닌 5개월에 해당하는 1,000원은 수익이고 그럼 나머지 1,400원은 수익이 아니다. 뭐다? 부채다. 갑니다. 수익이 아니다. 수익이 아니다. 1,400원만큼 해당하는 건 수익이 아니다. 부채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갑니다. 자 10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0원을 대여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수치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이자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000원의 4%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1,000원의 4% 400원이 될 텐데 자 그 400원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한 건데 이걸 인식하자면 10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 3개월치를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3개월치 끊어 인식하시면 100원만큼이 이자 수익이다. 그런데 안 잡았다.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익 잡습니다. 이자 수익이다. 그런데 지금 미수로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미수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100원만큼을 미수이자 수익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세 번째 갑니다. 보험료 2년분을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를 지금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비용은 1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1, 12 2년 또 해당하는 것만 비용이겠고요. 2개월에 해당하는 것만 비용이겠고요. 나머지 나머지 부분은 비용이 아니다. 라고 접근하셔야겠죠. 2년분이면 24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월방 100원씩이네요. 100원씩 끊어서 생각하시면 2개월에 해당하는 200원은 비용이고 나머지 자료 2,200원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용이 아니다. 2,200원 아니 뭘 거냐 한 끗 차이 자산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다 끝났습니다. 자 자산은 2,300원 증가가 되어야 되니까 1번 아웃이 되어야 되겠고 자 비용은요. 2,200원만큼 감소 수익에 당하는 건 1,300원만큼 감소 그러면 단계순익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수익이 1,300원 감소인데요. 비용은 2,200원이 감소니까 감소에 감소가 되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산에 보시면 900원만큼이 이익이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계산돼서 나올 거라서 단계순익이 900원만큼 증가한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죠. 뭐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내 마음에 안도를 갖지 않더라도 딱 봐도 자산 아니고 비용과 수익이 아니니까 아니야 아니야 정답은 4번이겠지. 이렇게 빨리 판단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차피 옳은 거 하나만 골라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14번에 해당하는 유형은 유형 자체는 이미 기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안에서 얼마나 실수가 없었을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S장추 14번을 접근하실 때는 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쭉 이런 결산수정분기 해봤지만 한 끗 차이로 삐끗 월수 잘못 계산하거나 아내는 계산 뭐 잘못하면 엉뚱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각오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특히나 옳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걸 각오하고 들어갔어야 훨씬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쭉 회계 해보시니까 어때요? 너무나 제가 시험 전에 했던 그 명제가 확연하게 떠오르죠. 다 푸는 거 아니다. 그 다음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풀지를 결정해서 풀겠다고 결정한 그 문제를 완벽히 정확하게 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한국사는 다 풀어요. 그리고 애지가 나면 다 맞아야 해요. 굳이 과목을 비교하자면. 그런데 회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해보시니까 더 늦게 팍 오시죠. 어차피 다 못 풀어요. 다 풀면 다행이고 근데 다 풀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국어 한국사가 심히 걱정이 된다. 뭐 그것도 잘 봤으면 좋은 거고요. 어쨌든 시간의 압박과 제한이 있다 보니까 회계에서 다 풀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몇 개를 비워놓고 나중에 시간 안배를 따졌을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여러분이 풀었다라고 하면 훨씬 시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출 기회가 더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모의고사 내내 회차별로 귀에 딱정에 앉을 정도로 제가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걸 이번 실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의 경험이 후회하고 여러분들에게 따지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괴감을 가지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한테 따지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말들이 실제로 내가 가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곱씹어보시고요. 앞으로의 가야 하는 이 여정 안에 약으로 쓰십사라고 해서 제가 간절히 다시 한 번 잔소지처럼 얘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나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지금 막 멱살을 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찌 됐건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 안에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지는 데의 약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회개 강조합니다. 다 푸는 거 아닙니다. 풀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꼽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꼽아 푸셔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판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건 시간이 걸립니다. 거긴 여유를 두고 푸셔야 돼요. 그래야 안 푸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게 최악이거든요. 풀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에는 어쨌건 시간이 좀 걸려도 정확하게 풀어서 계산을 뽑아내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잘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갑니다. 15번 문제는요. 참 말이 뭐 말은 할 말은 많지만 정말 잊지 못한다라는 이 벙어리 냉각 생긴 게 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는 내내 저도 아침부터 밥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어떻게 될까. 정말 자신 있게 자신감에 빡 차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나머지는 받아들입시다. 라고 했지만 그게 쉽습니까. 내 인생이 걸려있는데. 아침에 카페 열어봤더니 잠을 못 잤다. 이런 슬픈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이 아침밥을 먹는데 체할 정도로 소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2시에 시험장에 막 나오자 카페에 첫 글이 뭐였냐면 야 그 공정가치 거 뭔 말이야. 그래서 저는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실은 안 다뤘어요. 안 다룬 것도 있어요. 아 그럼 있죠. 회계 영역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다 하시게요. 아 그럼 회계사 시험에 올라가셔야 돼요. 적어도 공무원 시험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가 한 것만 정확하게 알자. 그거 외에는 깔끔하게 내려놓자. 근데 올해도 우리가 한 거 안에서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범위가 시험에 혹시 출제가 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며 시험지를 딱 열어봤는데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자 그런데 일단 들어가서 보실게요. 한국채택국제기관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갑자기 난데없이 한국채택국제기관의 특징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를 분명히 기본강의 때 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면서 하긴 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한국채택국제기관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맨 처음 도입됐을 때 2011년도에 도입이 되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안 묻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내용을 어디다 놨놨냐. 이거 제 기본서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잡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기본서 안에 여기 옆에 오쌤톡. 제가 빵구도 웃으면서 떠났죠. 한국채택국제기관의 특징 차이다라고 하면서 이 해당 내용을 제가 기본강의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규정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그래서 분식 얘기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이렇게 원칙중심으로 바꿔버렸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로 바꿨다. 시가평가를 완전히 확대해서 대부분 시가평가를 한다. 그다음 주석공시사항을 너무나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제 동기 회계사들이 죄다 이직하고 떠났다. 실질 위주의 회계처리다. 그래서 법중심이라고 하면 다 오답이다. 연결중심의 회계처리가 그래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다라고 하면서 타회사와 해서 남회사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때요. 우리가 강했던 내용인데 ST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재무제표까지 열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멱살 잡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물을 작성함으로써 개별계열제표가 보여주지 못했던 경제적 실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중심의 재무제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패스하실게요. 이게 오답이니까 세 번째 과거의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예스 네 번째 자세한 번째 공정가치평가가 적용이 확대되었다. 예스 옳지 않은 건 뭘까요? 안 봐도 2번이겠죠. 2번을 스스로 보면서 소설을 써버리면 이제 헷갈릴 거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기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더라도 여기 1번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공정가치 확대, 그 다음 실질위지회계처리, 연결중심회계처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 2번인데요. 2번 내용 들어가 보시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삼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느냐. 내가 말했겠죠. 그래야 됐으면. 아니니까 말 안 했겠죠. 이제 원칙으로만 정확하게 따지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받고 재무제표를 올린다라고 해서 다트에 이렇게 재무제표가 올라가 있으면 그 안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도 있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있겠죠. 이건 중소기업특별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어요. 회계처리 기준이 3개로 나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3개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아니요. 3개로 갈려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기준을 제정하라고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한 권한을 안에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고 실제 기준은 기준원이 제정을 하는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더라 라고 해서 안에 보시면 상장기업에 해당하는 것과 비상장기업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은 상장기업이 적용하는 것과 그 외에 비상장기업이 적용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다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 얘기하면 비상장기업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외관법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외관법을 적용하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준을 적용하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결국은 외관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두 가지인 거죠. 여기 있는 이 교재에 해당하는 원칙 그대로 따지면 항주택국제회계기준 아니면 일반기업회계기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을 의역해서 해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오쌤톡이 있어요. 짠짠짠 셋 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봤어. 이런 거 기준에 있는 얘기하라고 하시면 살짝 슬퍼요. 제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기본서가 중요하다. 정말 제가 했던 것들만 캡처해가지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싸우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약으로 삼아서 앞으로 지방직과 7급 여러분들이 또 도전해야 되는 그 시험 앞에 다시 한 번 겸허하게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기본서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한자 한자 씹어먹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공부하시면 저는 만점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6번 갑니다. 현금기준에 의해 손익계산서 작성했는데 발생기준. 현금기준에서 발생기준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것도 단과로 나오는 문제죠. 수익에 해당하는 거 현금기준 수익이니까 이거 CF 얘기하는 거고요.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기말 선수 수익. 너무 예의가 없다. 그럼 기초 선수 수익은 어디야? 한참 찾았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0인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말해주든가. 없을 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수익은 델타가 2만원 만큼 늘었다라고 보고 판단하셔야겠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건 발생기준의 수익. 그래서 ISBS CF에 당하는 붕괴법에 한 방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ISBS 그리고 CF. 문제가 얘기하는 발생기준 수익이니까 수익자리에 X. 이제 갑니다. 현금기준 수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으로 인한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델타 BS 갑니다. 기초 매출 채권의 기말 매출 채권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만원이 6만원으로 매출 채권의 증가 3만원. 그다음 선수 수익에 해당하는 게 기말이 늘었죠. 선수 수익의 증가 2만원. 양쪽 갖고 맞추시면 51만원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건 51만원. 정답 3번 이렇게.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남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겠군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제 17번 갑니다. 시험에 슬픈 여러분들을 앞두고 잘난 척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고민은 좀 됐지만 제가 정말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작년 때 만들었던 그 모의고사를 다시 다 찢어서 해체를 해요. 그래서 단원별로 다시 다 묶습니다. 단원이 재무에게 22단원 그리고 원가에게 해당하는 거 9단원 정부에게 이렇게 다 해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발췌를 하기 전에 일단 해체된 문제 안에서 올해 추가할 문제 그 다음에 이전 문제도 다시 숫자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순방향이었다면 옆방향으로 문제를 바꾸고 그래서 문제 바꾸고 새로운 문제 추가 넣고 해서 단원별로 다시 정리를 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모의고사 회차별로 구성을 하는데 올해 유독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공손 문제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심중에 조금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의도 안에 자꾸 모의고사가 제일 어려운 거는 그래도 제 뒷단에서 물어보는 공손 문제가 아닐까 싶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의지가. 그래서 자꾸 공손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공손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오바했네? 비율을 조금 잘못 맞췄나라고 싶었는데 신기한 게 있었나 보다. 공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수없게 들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공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공손 문제.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공손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건 정상공손 허용에 대한 기준 들어가 있고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죠? 비정상공손의 수량.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강조했죠. 비정상공손의 수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공손 수량이 얼마인지 전체 값을 찾는다. 그 안에서 정상 빼고 나머지가 비정상이다. 해서 공손의 수량이 얼마인지 찾고요.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정상공손에 해당할 수량을 빼면 우리가 요구하는 비정상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공손 수량이 얼마인지가 주어진 건지 아니면 네가 찾아야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라라고 얘기했었고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자 기초 제공품 단기 완성 단기 착수 기말 그러면 공손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기초에 10만 개고요. 착수를 80만 개 했어요. 토탈 90만 개 작업한 것 중에 완성됐다 남았다. 그럼 나머지는 망했다죠. 그래서 완성 60만 개. 그 다음 남았다 20만 개. 그럼 나머지 뭐예요? 10만 개는 망했다. 불량이다. 그래서 공손은 10만 개다. 찾아냈고요. 되죠. 자 그런가 하면 굳이 티 안 그래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정상 갑니다. 정상. 정상에 대한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가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으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과한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 공손은 안 들어가겠다. 공손은 안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세 마리한테 던진다. 누구 누구한테 던지죠? 그렇죠. 기초. 그 다음 단기 착수 완성. 그리고 기말. 세 명한테 너 오래 통과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언제 검사하냐면 50% 시점이고요. 자 기초한테 묻습니다. 기초야 너 오래 통과했니? 아니 나 작년에 왜? 나 60%니까. 그럼 기초 아웃. 자 이제 단기 착수 완성이라고 하면 단기 완성 60만 개 중에서 기초에 해당하는 10만 개를 빼고 판단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50만 개를 기준으로 50만 개는 항상 올해 시작해서 올해 완성된 거니까 올해 공손 과정도 다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에 해당하는 50만 개 일단 그대로 50만 개는 일단 요 범주 안에 들어가셔야겠고요. 마지막 김아라한테 묻습니다. 자 김아라 너 올해 검사 받았니? 80%만큼 진행을 해온 거니까 김아라는 올해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아라에 해당하는 거 20만 개 곱하기 몇 퍼센트래요?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만큼 하여 7만 개가 되겠고요. 10만 개, 7만 개 차감하시면 3만 개가 비정상이다 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될까요? 올해 괜히 유독 공손 문제를 많이 냈고 싶더라. 이러려고 그랬는 건가 들으면 죄송했겠지만 저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소름돋게 깜짝 놀랐어요. 공손이 너무 많다 생각해서 내년에 반성하고 비율을 좀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냈거든요. 나는 공손 문제가 항상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놔뒀던 건데 공손이 나왔어요. 18번 문제 갑니다. 실전 동영회에 공손이 좀 많아요. 문제가 공손 문제가. 제가 약간 비중을 잘못 맞춰가지고 나의 실수가 어떻게 되었다. 됐고요. 18번 문제. 18번은요.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원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년에 시험 먹거나 그랬던 분들 아실 텐데 뭐 적중했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뭐 어떻게 보면 강사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뭐 적중했다라고 하는 거를 홍보하는 게 하나의 홍보 수단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래요. 20개를 다 적중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한두 개 똑같이 나온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중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너무 없어 보인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쭉 많은 문제들이 제 책에서 그대로 나오거나 했던 것들도 그닥 제가 이슈화시키면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니까 그러면 또 왜 강조하냐라고 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21년 실전동형 모의고사 10회 6번의 문제입니다. 촬영하려고 하니까 촬영하시는 분이 여기 공단계를 고치시더라고요. 고치면 거짓말이 되죠. 이거 실전동형에 그대로 있는 건데 제가 동형을 만들어서 강의할 때만 해도 여기 있었어요. 이 회사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표준원과 제도 그때 변동재중환자문과 예산 주어져 있고요. 고정재중환자문과 예산 주어져 있고 기준조업도가 1000 직접노동시간 그 다음에 실제 직접노동시간은 800시간 변동재중환자문과의 능률의 차이가 30만원 만큼 분리라고 하면 고정재중환자문과의 조업도의 차이가 얼마냐 라고 하는 걸 실전동형 모의고사에서 풀었고 이건 기출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판 타회사 타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거를 응용해서 제가 공모시험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올해 문제죠. 표준원과 제도 변동재중환자문과 예산 고정재중환자문과 예산 그 다음 기준조업도가 1000 기계시간 실제 시간은 800 너무 게으르다. 내 문제랑 거의 똑같다. 숫자까지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변동재중환자문과의 능률의 차이가 7만 5천이 불리하다라고 하면 그때 고정재중환자문과의 조업도의 차이가 얼마일 것이냐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100% 똑같습니다. 심지어 숫자까지도 유사합니다. 될까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적중했다라고 떠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해당 문제가 실전동용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표준원과 문제 중에서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문제여서 조금 오바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외의 표준원과가 훨씬 많은 응용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풀 수 있다라고 하자. 적어도 내가 시간을 들었으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는 풀자라고 했던 거 기억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풀 때 딱 그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쾌제를 부르면서 푸셔야 되는 거고 결국 모두가 다 100점이 시험해서 나도 100점이면 아무 문의가 없어요. 그런데 남보다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가 맞췄다면 거기서 나와 남의 차이는 벌어질 것이고 나는 합격하고 눈간 떨어지겠죠. 저는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게 시간이 없어서 동영까지 못 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들은 좀 점점점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확신을 주고 강조드릴 수 있는 건 모든 풀커리를 제대로만 따라왔다라고 하면 올해 시험은 정말 100점입니다. 실제로 100점 맞으신 분들이 카페에도 꽤 있는 것 같고요. 해서 갑니다.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돼 있고 변동 제조관전문가에 대한 예산이 주어지고 고정 제조관전문가에 대한 예산이 주어지면서 기준 조업도가 주어집니다. 그럼 얘네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기준 조업도와 예산을 통해서 SP를 산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정 제조관전문가 예산과 이렇게 기준 조업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SP라고 하는 걸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제 기계 시간이 800시간 그 다음 변동 제조관전문가 능률 차이가 75,000 분리 고정 제조관전문가가 얼마일 것이냐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변동 갔다 고정 갔다 왔다 갔다 짬뽕해서 어렵거든요. 자, 그럼 결국은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변동 제조관전문가에 해당하는 우리 표준원가 분석 자료를 통해서 결국 이 자료는 뭘 구하게끔 하고 있냐면 변동 제조관전문가의 능률 차이가 분리한 것으로 주어져 있는 이 정보들을 통해서 결국 뭘 구하게 하는 거냐면 SQ를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빵이 최종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그 빵에 해서 해당된 기계 시간이 얼마다라고 하는 이 팩트는 변동 제조관전문가던 고정 제조관전문가던 똑같이 쓰는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 변동을 통해서 SQ를 구해오면 그걸 가지고 고정에다 대입해서 SQ라고 하는 걸 대입해서 고정에서의 조업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판 두 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단 변동부터 갑니다. 변동이다라고 해서 변동의 판은 기본적으로 AQAP, AQSP, 그리고 SQSP라고 하는 판을 사용할 거고요. 자, 문제가 주어져 있는 거 일단 이용해 보시면 자, 변동 제조관전문가 예산 150만원에 대해서 기계 시간이 1000시간이다 라고 지금 현재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SP가 얼마일 거냐라고 하면 15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기준 조업도 지금 1000시간만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1500이, 시간당 1500이 바로 SP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조업도가 얼마냐라고 하면 안에서 800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계를 800시간 돌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 시간당 1500, 그러면 AQSP라고 하는 금액이 나올 텐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변동 제조관전문가가 75,000이 불리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계산해 보시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올 거냐면 120만원이 나오고요. 120만원이 불리하다 라고 하면 앞에 게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안에서 75,000만큼을 차감하시면 112만 5천원이 됩니다. 112만 5천원은 SQ 곱하기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SP 1500을 의미하는 거니까 역사 안에서 계산하시면 이때 SQ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정으로 끌고 와야 하는 이 SQ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750이 계산돼서 나오죠. 되죠.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고정으로 갑니다. 자, 고정은 실제가 있고 그 다음 예산이 있고 그리고 SQSP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고정에서의 예산은 얼마였냐면 문제가 주어져 있기를 고정에서의 예산은 200이고요. 자, 그 다음 SQSP라고 할 때 이 SQ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변동을 통해서 구해왔던 SQ를 그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이때 SQ가 얼마일 거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안에 주어져 있는 예산과 기준 조업도를 통해서 산정할 거라서 자, 200을 기준으로 해서 1000시간이다 라고 해서 나누시면 시간당 2000이다라고 하는 걸 구해올 수가 있겠네요. 해서 바로 대입합니다. 2000이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거고요. 750에다가 2000 갖다 곱하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150만원이 계산돼서 나오고 그럼 다 끝났어요. 둘의 차이 50만원만큼이 앞에 게 크다라고 해서 unfavorable, 불리한 차이. 정답은 50만원만큼 불리한 차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봐요라고 하면 안 푸는 게 맞고요. 동영 문제를 풀어봤어요라고 하면 푸는 게 맞겠죠. 적어도 내가 뭘 풀었다라고 하면 뭐든 빈틈없이 완벽하게 풀어라. 그래서 제가 항상 동영 때 아예 문제를 씹어먹는다는 심정으로 완전히 외워 들어가라고 했던 거. 외웠으면 이 문제는 쾌제를 부르면서 풀었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영을 풀지 않았고 이 문제가 낯설었다라고 하면 해당 문제를 보고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18번 문제를 난이도 3급이에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안 해서 풀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난이도 중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실전 동영에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19번 문제 갑니다. 제가 올해 동영 모의고사를 만들어낼 때요. 새로운 문제들을 마구 뽑아가지고 내기가 조금 버거웠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20년도에 해당하는 동영 모의고사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죄다 제가 다 뭘로 바꿔놨냐면 옳은 걸로 바꿔놨었어요. 문제를 다 변형시키면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항상 말 문제가 옳은 것을 골라라가 더 많았거든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굳이 말할 필요 없다. 그런데 맞아.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그래서 비슷한 유형형 형태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를 옳은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죄다 다 바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1번 갑니다.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 편의시설은 당의 자산의 건설 원가나 매입가액을 취득 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처음 1번 문제 보고 당황했어요. 뭐가 틀리지? 맞는 것 같은데 해서 1번은 깍두기로 남겨놓고 왔는데 정말 재수없는 문제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매입가액을 매입가액에다가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매입가액의 부대의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 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대의 비용을 가산하여 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면 부대의 비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자산의 건설과 매입가액에다가 부대의 비용을 포함해서 취득 원가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부대의 비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참 주재위원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닌가라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경우는 깍두기고요. 정확하게 옳은 것을 찾아내면 되니까. 이번에 거슬리는 건 무형자산 정리법 아니고 정의법이고요.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현상이 유지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가상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원칙이니까 이것도 아웃이 돼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퇴직금의 충당 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 상당 금액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준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아무 이견 없이 맞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답 4번이죠. 다만 1번이 좀 아쉽다. 이런 거 짓하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매입가액에다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취득부대비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이 빠졌다고 오답으로 삼은 겁니다. 재수없다. 어쨌건 가장 완벽하게 정확함을 갖추고 있는 기준 그대로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그대로를 표현한 문장은 4번이기 때문에 두 개가 헷갈렸다 하더라도 정확한 문장을 고르시는 게 맞는 내용이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시면 주한국은 X1년도의 매출액이 300만 원이고 기초 재고 자산이 10만 원이었다라고 사안이 주어져 있고요. 유동부채, 유동비율, 당자비율 참 이것도 제가 실전 동영 강의 들었던 분들한테는 정말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강조했죠? 유동부채, 유동비율, 당자비율 이거는 왜와라 그랬죠? 공식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뭘 알려주는 거다? 그렇죠.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 정보다. 그래서 이게 기말 재고 자산을 나타낸다는 거를 알면 훨씬 문제가 쉬워지고 그게 안 보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강조했던 거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 자산을 구했다 칠게요. 평균 체리기간이 30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또 이번에 실전 동영 만들면서 유독 이렇게 재무비율 안에서 재고 자산의 회전기간 매출 재고는 회전기간 넣어갖고 문제를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좀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근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내자 라고 했던 건데 또 나왔어요. 약간 신기가 있는 게 아니었나? 1년 360일로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처리기간이 36일이면 결국은 360 나누기 30해서 몇 바퀴 돌았다? 이거는 36일이니까 10회전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재고 자산이 10회전이면 지금 여기서 구하는 재고 그 기말 재고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기초 재고를 통해서 평균 재고 평균 재고가 10회전을 돌아서 뭘 찍어낸다? 그렇죠? 매출 원가를 찍어냅니다. 그럼 매출 원가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매출 총이익이니까 뭐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서 매출액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매출 총이익을 산정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되죠? 자 해서 다시 이제 순차적으로 풀어갑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포맷 안에서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티를 갖다 그려놓고 바로 맞고 맞춰보시면 안에 주어져 있는 유동 부채가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자 유동 비율 갑니다. 유동 자산 전체 비율이 400%다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40만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쭉 나눠서 당좌 비율이 100%다라고 했으니까 유동 부채 대비 당좌 비율 10만원이라는 거 알겠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거 얼마 30만원 만큼이 기말의 재고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기말 재고 30에 기초 재고 10만원 합치시면 40이고요. 평균이다라고 하면 2로 나누시면 되겠죠? 20입니다. 다 했어요. 20에 대해서 10바퀴 찍어서 뭐가 산정되어 나온다? 매출 원가 그래서 20만원에 10바퀴 하시면 200만원이 되겠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매출액이 300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00만큼에 당하는 거 둘의 차이를 갭 차이를 보시면 100만원 만큼이다 라고 해서 매출액 총액을 이렇게 산정할 수가 있겠다.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재무 비율에 해당하는 문제도 우리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봤던 자주 출몰했던 올해 유독 제가 어쩌다 보니 우도하진 않았지만 자주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냈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실전 동영에 지금 올해 시험에 적중하게끔 많은 유형들의 문제를 실었나 보니까 제가 항상 문제를 만들 때 바로 그 문제를 만들기 바로 직전의 타 시험에서 어떤 게 요즘 유행처럼 많이 출제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걸 꼭 참고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죄다 다 전부 다 다 워딩시켜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 문제들을 변형해서 공모의 시험 문제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현재의 유행을 반영한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쭉 시험을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나면 잘 봤다 못 봤던 간에 서운함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문제를 냈나 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실 것 같고요. 못 봤다라고 하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시험장에서의 나의 어떤 컨트롤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입을 싸매고 속상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떨어져 봤던 시험을 떨어져 봤던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수험생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털고 일어나느냐가 결국 미래를 결정합니다. 시간은 쬐깍쬐깍해서 미래로 계속 하루하루를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의 미래에 일도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빨리 털어내시고 적어도 이걸 약으로 써서 내가 올해 지방직 내지는 7급 행용 오래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라도 어쨌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걸 빨리 털어내고 대신에 그 털어낸다는 거를 깡그리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곱씹어야죠. 내가 뭘 부족하겠던 건지 정말 뭐가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대로 곱씹은 다음에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하나를 쌓아간다라는 형태의 기분으로 대신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라는 형태의 이 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일어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이 여정에도 지금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서포터하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이 무거운 말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내뱉으면서 2021년 9급 회계학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